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샌드 이펙터 단에서 샌드 이펙터 창 굉장히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팁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짧은 팁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펙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서트가 뭔지 샌드가 뭔지 이런 용어들 또는 이펙터를 넣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펙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걸 보셔야지만 샌드 이펙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인서트 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샌드 단은 인서트 단처럼 안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서트 단에서 이펙터를 걸어놓고 뭔가 세팅을 하고 다시 이펙터 창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펙터 세팅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 뭔가 수치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되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창이 뜹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고 이렇게 뭐 불러가지고 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샌드 단은.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실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고요. 저 이제 제자들 레슨할 때 이거 뭐 보면 색깔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펙터에 관련된 그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샌드 단은 오렌지색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안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fx 채널 같은 거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에디트 이펙트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꿀팁에선 이걸 그냥 정말 쉽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모르는 분들도 사실 레슨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진짜 쉽습니다. 윈도우에선 알트 맥에선 옵션 누르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바로 뜹니다. 너무 쉽죠? 바로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혹시 모르셨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샌드 이펙터 아주 편안하게 열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서트처럼 그냥 더블클릭이 아니라 더블클릭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게 막 열었던 분들 이제는 알트나 옵션 누르고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짧고 굵은 팁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